가자. 집에 데려다 줄게. 그래. 가까운 데 있었어. 현아. 너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? 갑자기 뭔 소리야? 있어? 없어. 너 코 고니? 이가라? 엄마 아닐걸? 우리 결혼할까? 정연! 너 내 처벌 원치 않는다고 빨리 저 짓을 때 얘기해. 나 잡아간대. 야 윤세범. 우리 사귈래? 아니. 야 너는 그때 내가 분명 농담한가라고 했는데 진짜. 난 농담 아닌데. 진짜로. 나 Word댕이 말하는 curse. 내가 참고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저 올랐어. 음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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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